안녕하세요 디디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를 통해서 생겨난 타투 유튜버들에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타투 유튜브로 시작할 때는 타투 유튜브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었어요. 타투 관련 영상을 찍는 사람도 없었고, 타투 관련해가지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사람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타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타투를 제가 처음으로 독학을 하고 싶었었는데 우리나라 타투를 치니까 나오는 게 없어. 해외 영상들은 되게 많은데 영어는 못 알아듣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상을 찾아봤는데 무슨 아카데미 홍보 이런 것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타투 영상을 어떻게 내가 접해야 되지? 타투를 독학하고 싶은데 유튜브에는 되게 많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네?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타투 영상을 찍고 싶어서 어느 스승님을 찾아갔고 그 스승님한테 저는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저 솔직히 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하우들을 차근차근 배워가지고 처음 제가 타투 유튜브를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려주네 니들에 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처음 찍게 됐어요. 6개월 정도 찍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를 욕하는 타투이스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가 타투를 뭘 알아? 타투 원가 공개? 타투 무슨 말도 안 되는 재료값? 이런 것 때문에 욕하는 타투이스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들이 무슨 숨긴다고 되는 시대도 아니고 무슨 다들 투명하잖아요? 투명한 시대인데 숨긴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타투이스트 영상을 시작하고 난 후에 그래서 지금은 타투 영상을 치면은 새로 자기 타투, 자기 타투의 활동, 브이로그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처음 체크할 때 타투를 영상을 치면 딱 한 분밖에 없었었거든요. 타투 쉐어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타투 유튜버 중에 어떻게 보면은 타투 유튜버 중에는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타투이스트의 1세대는 아지만 타투 유튜버 중에서는 1세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투 유튜버들이 저를 보고 아 얘가 유튜브도 나도 실력도 없는 애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그럼 난 얘보다 실력이 훨씬 좋으니까 나는 유튜버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즘 타투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영상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1년 차예요. 횟수로 따지면 2년 차인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고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아직도 1년 차인데 다른 타투 저보다 2년 차, 3년 차, 5년 차, 6년 차 선배들이 이제 이런 새끼들도 타투 유튜브를 하는데 나도 좀 할까? 그러면 어차피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돈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찍기만 하면 손보도 되고 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이런 거를 오픈하더라도 조금 더 내 업장 그리고 타투 문화를 크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점차점차 이 유튜브가 늘어나는 게 제가 눈으로 보여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딱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이런 시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여러 타투이스트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댓글도 남기고 감사하다.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제 영상에 관련 영상으로 막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초보잖아요. 초본데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신다는 거 이런 게 되게 감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초보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지만 그분들은 초보가 아니라 고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 때문에 굳이 나 때문에 이걸 시작하게 돼가지고 영상에 올려준다는 게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아 너 같은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타투도 그동안은 숨기고 숨기고 무슨 안 가르쳐주는 약간 꼰대 같은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독학도 할 수 있고 이런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좀 좋아요. 제가 처음에 타투 무슨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 정도 타투의 원가, 공개, 노하우 이런 걸 초보 입장에서 진짜 막 알려주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지금 타투이스트 분들한테 퍼지고 퍼지고 퍼져가지고 그럼 나도 브이로그, 조금 더 내 노하우 이런 게 지금 영상이 살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투를 처음에 배우시고 덤탱이 쓰시는 그런 타투를 초보자분들도 정말 감안할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 하는 영상보다도 저를 보는 또 저를 욕하는 타투이스트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타투 문화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투이스트 분들이 진짜 까놓고 투명하게 열심히 해서 좋은 타투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